안녕하십니까 박상우입니다. 55세의 테드로스 아드하노문 이디오피아인으로 7년동안 보건무장관, 4년동안 외무장관을 지낸 뒤 2017년부터 WHO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시진핑과 아주 밀접합니다. 우한 폐렴이 기승을 부리는데도 국제 무역과 여행에 영향을 미칠 행동을 취하지 않겠다. 사람간의 전염 가능성은 확실치 않다면서 국제사회의 초기 방역을 실패로 빠져들게 한 장본인입니다. 이디오피아는 인구가 1억이 넘는 아프리카 내륙국가로 사회 인프라를 중국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사실상의 국부인 셈입니다. 이디오피아의 철도는 중국 철로공사가 건설했는데 70%의 자금은 중국은행의 돈입니다. 중국은 이뿐만 아니라 이디오피아의 철도 운영에 간이하며 지원들도 교육합니다. 이디오피아 정부는 온통 중국풍입니다. 아프리카 55개 국가로 구성된 아프리카 연합은 중국의 텃밭이 돼버렸습니다. 프랑스 르몽드지에 따르면 중국은 아프리카의 인터넷망을 지원한다면서 관련 시설을 설치해주고 백도어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보를 취득해 매일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중국 상하이에 서버로 전송했습니다. 아프리카 최고의 친중국가 이디오피아 출신의 테드로스 아드하놈 WHO 사무총장은 사실상 중국의 대리인입니다. 2월 초에는 시진핑을 만났고 중국 측은 WHO에 200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이런 WHO에 대해 2월 6일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태국 대표가 테드로스 아드하놈을 묘하게 비판한게 뒤늦게 타이완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태국 대표는 테드로스가 방금 중국에서 왔으니 그를 격리해야하며 다들 위험하니 지금 회의를 취소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테드로스 때문에 감염될 위험이 아주 높지만 자신은 예외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며칠동안 테드로스로부터 악수를 거절당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장은 테드로스 옆에 앉아있으니 아주 위험하다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이끌어냈습니다. 앞자리 인도 대표가 웃는 모습이 보입니다. 태국 대표는 또 WHO가 일을 제대로 하려면 우한에서 전문가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김에 2000년전에 지은 우한의 황학로도 구경하자고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회의를 하면 말리장선과 자금선은 구경할 수 있는데 마침 사람도 없고 가격도 싸니 얼마나 좋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태국 대표의 발언만큼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을 신랄하게 비꼬는 발언을 동시통역사가 두려웠는지 엉터리로 통역했습니다. 당시 출석했던 중국 대표는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속마음을 잘 얘기해줘서 감사하다. 세계 각국이 중국과 중국인민을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태국 똠양꿍식 조롱에 어리숙한 중국 대표가 한방 먹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인터넷에는 테드로스와 전임 사무총장인 메거리 첸의 볼성사나운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메거리 첸이 테드로스의 손을 잡아 끌고 걸어가는 장면인데 국제사회에 공개된 장소에서 이런 행위는 비상식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수나 가벼운 포옹 정도는 에티켓이지만 이런 포즈는 부부나 연인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테드로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은 매우 높습니다. 그를 파면하자는 청원이 3월 7일부로 44만명을 돌파했습니다. 메거리 첸은 홍콩위생서장을 지냈을 당시 조류독감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으며 사스의 진상을 은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입김으로 WHO 사무총장의 취임에 10년동안 자리를 지켰고 그 자리를 역시 중국의 대리인인 테드로스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녀는 현재 중국 공산당 정협위원으로 홍콩의 반공자유화 시위를 격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네티즌은 WHO가 중국에서 개최한 국제세미나라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외국인 참가자가 바로 옆에 앉은 중국인 여성의 등을 연신 쓰다듬습니다. 이 영상을 접한 다른 네티즌들은 WHO가 매춘 알선 조직이나 다름없다면서 경악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망명부호 고아원 구인은 WHO같은 국제조직이나 민간 NGO들이 중국의 란진황, 즉 사이버 미인계 금전회유라는 3가지 공작에 매수된지 오래라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WHO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3월 5일 일본 자민당의 오노다 키미 참의원은 국회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WHO가 중국에 휘둘려 국제사회의 평판이 좋지 않다고 일괄했습니다. 그러면서 WHO에 10억엔을 기부할 기제가 아니다. 학교 휴교로 급식업자들이 큰 손해를 보게 생겼으니 그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당차게 말했습니다. 오노다 의원은 82년생으로 젊은 여성 정치인의 기백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룬 주제와는 좀 다른 얘기지만 3월 8일 밤 10시 50분쯤 중국 상하이 바오깡 집단의 고로에서 엄청난 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오깡은 중국의 대표적 제철기업으로 포춘 500에도 올라있을 만큼 거대 기업입니다. 중국 매체에는 한줄도 보도되지 않고 있는 대형사고입니다. 특히 업무에 복귀하라는 공산당의 지시가 있은지 며칠 한대 발생한 사고라 원인에 대해서는 억측만 난무할 뿐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